자 이제 이번 과정은 시각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시각화가 뭐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pandas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내가 분석하기 위한 형태로 데이터 변경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좀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게 이 시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자 이 파이썬에는 시각화를 지원하는 모듈이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pandas, meflorip, 시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살펴보긴 할 거에요 살펴보긴 할 건데 이 세 개가 각각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andas, pandas는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 데이터 정제할 때 쓰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pandas 모듈 자체에서도 시각화 함수들이 있어요 시각화 함수들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면 시각화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pandas 모듈에서 사용하기는 쉬운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단점이 그래프의 종류가 몇 개 없고 그리고 그래프가 이쁘게 안 나와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meflorip이랑 시본이라는 시각화 전문 라이브러리 시각화 전문 모듈을 주로 시각화 할 때는 사용합니다 그럼 meflorip이랑 시본은 어떤 거냐? 우선 이 시본은 뭐냐면 meflorip이 응용된 버전이에요 meflorip의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래프에 관련된 설정들은 meflorip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되 이 그래프가 시각적으로 좀 더 이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더 쉬운 게 시본이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개를 다 다뤄보기는 할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 시본을 주로 많이 사용하실 거고 그 다음에 meflorip도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 이 그래프에 대한 설정, 크기, 폰트 이런 것들 이런 설정을 할 때는 meflorip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럴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기본 세팅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우선 이 세 가지 모듈을 하나씩 한 번씩 다뤄본다 했으니까 이 모듈들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우선 import pandas as pd를 해서 pandas 모듈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pandas 모듈을 불러와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를 화면에 보여주는 코드 이 meflorip inline, %meflorip inline은 뭐냐면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시각화를 화면에 보여주는 코드다 그 다음에 시분하고 meflorip 모듈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import 시분 as sns 앞으로 시분이란 모듈은 sns라는 약자로 쓰겠다 그 다음에 import meflorip.pyflot as plt 이거는 뭐다? meflorip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거를 이제 plt라는 약자로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mport meflorip as mlp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meflorip에서 그래프 설정들을 한다고 그래프 크기나 폰트, 글씨책 이런 것도 한다고 그 때 그걸 하기 위해서 meflorip을 모듈을 불러오고 meflorip라는 약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eflorip이라는 시분 자체는 한글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폰트를 따로 설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나눔고딕을 나눔고딕을 시각화의 글씨 폰트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눔고딕은 보통 네이버에서 다운받으면 설치가 가능하죠 이거 한 이유가 뭐냐? 이거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 단순하게 제가 나눔고딕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눔고딕을 이제 폰트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등장한 그래프의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figure.j.fig size 해서 그래프의 크기를 가로 12, 세로 6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어?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은 변경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설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고 메시지는 무시합니다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코드를 넣었어요 자 왜 이걸 넣었냐? 사실은 이 시각화를 하다보면은 경고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어...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경고 메시지 뜨면은 그래서 경고 메시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아요 자 이렇게 초기 세팅 코드들을 적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한번 차근차근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과정에서는 판다스의 시각화다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